제주대학교의 강점 지금부터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제주대학교의 강점 및 입학 전용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초인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링크 사업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고 있으며 교육 여건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교원 양성을 위하여 해외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책 사업을 유치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은 취업률 거점 국립대 1위,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378만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낙관 등록금의 6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세계 40개국 249개 대학 및 34개 기관과 교류 21개국 101개 대학과 해외 교류 수학 프로그램 운영 1,500여 명 교류 수학,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015년에 5개국 5사업에 47명 참여 해외 교류 수학, 해외 인턴십, 영어 몰입 교육 등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 최초 캐나다 공립 초중고에서 교육 실습 실시 글로벌 우수 교사 양성 해외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초인류 연구 역량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광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신 송필순 교수 동물복제, 줄기회포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신 박세필 교수 등 훌륭한 연구진과 교수들은 제주대학교의 자랑입니다. 제주대학교는 나아가 첫 세대 신성장 동경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추진력을 계속 확보해 갈 것입니다.